아이온클레드 아이온클레드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변화 못참거든요 뭐 거지같은것만 나왔네 변화 참을 수 있거든요 철의 타격 뱃어리 철의 타격 부상할 정도로 파란 로봇을 좋아하는 니암마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료 난타 대검 철파 뭐? 검 뭐? 악쌀 난타 집기 싫은데 그치만 이렇게라도 해야 어 떴다 진화 아이언 클레드 진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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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벌레한테 박치기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이언 클레드가 고생이 많다 울거리 요정 빠질 수도 있겠는데 쥐이익 찍찍이 짜짜로바 방금 잘못했네 플레이 안 맞았으니까 됐다 사혈 아이고 맙소사 이게 뭐야 에이 거지가 든 겜 거지가 든 겜 예의만의 거지가 있다고 나니 난타님 예의만의 거지가 든 겜 에이 시계 에이 게시계 떴으니까 다 태워 덱의 카드를 없게 만들어 육강령이 아니었네 왜 육강령인 줄 알았지 자유를 얻은 요정 자유를 얻은 요정 자유를 찾고 자유를 찾고 신경을 찾고 자유를 찾기 하유를 찾고 자유를 찾고 너란쓰지 해시계니까 빈쇄장할만하겠지 물음표가서 재고좀보자 해시계니까 딘화 무감다들구 언바츠한테 맞으면좀 기분이가 나빠요 개뚜디 맞네 다 너울같이는 있어보이는데 다 너울같이는 있어보이는데 박자 박자 철판은 기사회생으로 못해온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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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없네 헐 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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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울릴수 있을란가 야채 물모함 아씨 서순했네 하지만 다 채웠죠 임배율 카드가 나오던가 아니면 몸통 박치기라도 속박은 안돼 죽기 하겠습니까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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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아앗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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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즉 우즉 뭐? 검 이 석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얌 얌 얌 얌 얌 얌 성훈돈 쌍기억보다 죽겠지 혼멜탈격이다 깜짝 슈 이미 선 어 오? 야구공만 잡으면 야구빠따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구먼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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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없다. 엔트로피 앗 상점이 없네. 상점이 없네. 그게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검 안 뜨면 안 뜨면 난 숨에 엄청 세지는데. 아 이쯤 되면 첨탑이 눈치 까고 하나 줘야지. 안 뜨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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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만입니다. 아씨. 펀트를 쓰면 재물이 나온다. 펀트를 쓰면 재물이 된다. 펀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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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이 된다. 폭도 포션 흘려보내기 아예 폼트 하나 더 넣을까? 어떻게 할까? 은 모래 시계 먹으려고 어둠에 뽕 님만 오면 고 맨 님만 오면 고 어둠에 뽕 대신 끓이는 어둠이에 뽕 안아줘요 어둠이 어? 아 근데 몸박도 떴어 그래도 이건 어둠의 뽕이 맞다 드로코라지 드로코라지 너무 이쁨 stone pasa 쏘 쏘 쏘 수 쏘 쏘 쏘 쏘 쏘 쏘 참호가 났나요? 무적이 났나요? 고점은 참호 저점은 무적 저점픽 하자 덱 센거 같으니까 다남자픽 치약색에 나오네 너는 진정으로 가장 강한 자로구나 악마가 인정한 맛 겜자랄 악마 악마가 인정한 맛 안 돼~~ 이게 어? 자모다 정직해서 두개 다 받음 쌈으로 정직한 자로구나 여기 무적과 까모를 다 받도록 하여라 근데 금도끼, 은도끼는 어느 나라 거인 옛날 이야기들 보면은 출처가 쉽지 않던데 에르메스? 이솝 이솝 고대 그리스 전래동화 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 아 손님이로군 니 손님 아님 아 싸움이 하나도 끼어야지 손님 요새 어 룩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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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은 게트롤 할 듯. 병신적이 애매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거지. 바로 600덩어. 반방에 안 죽이고 폼멜로 계속 찍어대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그만 죽여달란 말이다. 그만 죽여달란 말이다. 아이. 아이 진화도 안 나왔네. 아니 영체와 두 장에 불주와 가나의 폼멜타격 재물이면. 이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쓰자. 안전하긴 안전했어. 안전하긴 안전했어. 오! 첨탑 끝나고 구끼리 먹을라고 안썼네. 잘못 눌렀지 심바 심바뜩 2단계 섬탑의 최종 보스 어둠이한테 한수 배우고 와라 심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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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8시 첨탑이라니 8시 첨탑 반대로 하면 심연애왕재님 5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